필리핀 8개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매주 3원후를 포럼하고 21가지 삶에 대한 성경구절을 찾는 등 소그룹 집중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8미션팀은 지난 2014년 마닐라 전도집회 후 조직돼 지난해부터 소수의 제자를 초청해 WICU 집중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캠프국 김성수 목사가 매주 실천할 미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리핀 8개 교회의 소수 집중훈련팀이 구성돼 매일 3원후를 지속하고 21가지 삶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성구를 찾아보는 등 미션을 실천하고 있고 매주 소그룹 집중훈련을 통해 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아시아 집회에선 8미션팀과 함께 필리핀 근로자에게 복금을 전하는 특별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8미션팀의 헌신으로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가 따갈로그어로 제작돼 RUTCTV 필리핀어 사이트를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일 일부 메시지가 따갈로그어 통역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 힐다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와 복음 기초 메시지 10강도 따갈로그어로 제작됐습니다. 올 필리핀 8미션팀 훈련은 오는 세계 랩런트 대회에 이어 8월 7일부터 3박 4일간 HM 안디옥 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아시아 지역 8미션팀 훈련이 인만회 해운대 교회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1박 2일간 진성민 목사의 인도로 열립니다.